3..3분 40초까지 있어야 되지 5..4..3..2..1.. 잡으러 갑니다 어 저기 있네 잡았네 어어 이렇게 되면 못가지 않냐 그치? 아 약간 내가 렉걸렸어 방금 렉걸렸다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아 컴퓨터 렉걸렸어 잠깐 사람 사람은 머리를 잡힙니다 킬러가는 기술도 이렇게 부호자죠 아 잠시만 아 놓쳤네 이 새끼 또 기재에 있는거 아냐? 여기 있네 안 낚여 더 이상 안 낚인다 딜레이 속도로 널 이기겠어 난 날하고 있었나 하셨어 네 인코스로 따라잡겠습니다 이분들 오케이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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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잠시만 아 잠시만 놓쳤다 애들아 하아 여기 어딘가 있겠지 오케이 살았습니다 자 이번엔 뒤빌고 잡는다 뭐야 어디갔냐 아하 낚시지롱 어어 내기술인데 그거 오케이 아 잠시만 필인데 저거 아닌가 하아 한음도 안틀었나 아직? 아 요즘에 술래잡기가 좀 재밌어요 아 나 딜이 너무 안좋다 아 잠시만 에반데 오케이 한의도 니다 자 이제 두 대났다 두 대만 때리면 된다 이제 두 대만 때리면 된다 이제 오케이 아 아 깔아 잡힌다 이제 좋다 아 이 새끼 푸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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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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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기 짓는거 아냐 또? 화면 등장 못하는게 아니라 내가 잘 튀는거지 도망가는거 잘해 인정 어떻게 또 치자 이거를 내가 뼈다귀 어떻게 털었는데 형 형도 영상있지 형 시점까지 포함해서 한번 공유영상 만들어볼까 잠깐만 야 안.. 팀장만..